아, 아니... 사람을 그렇게 무식하게... 뭐? 사람? 넌 이게 아직도 사람 새끼로 뵈는갑지? 이건...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금수라고 하지 하다못해 동물들도 지 애미 애비는 알아보고 걱정하는데 이 새끼는 그런 것도 없어 개새끼가... 젊은 친구 언제나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... 사람을 믿으면 좋지만 안 믿으면 더 좋다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재직하면서 알게 된 진리 같은 것들이지 어차피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 이런 쓰레기를 굳이 끌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나? 네, 네? 한 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? 방금은 기관님이 좀 심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줘봐야죠 기회라... 수감자들도 똑같은 소리를 했지 다들 면전에선 미안하다느니 잠깐 정신줄을 놨다느니 속죄하는 척 뉘우치는 척을 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들 이렇지 짜증나 죽겠네 재수없게 잡혀와서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선처해주지 않는 거야?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아주 반 죽여놓겠어 아무도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지 않아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니까 짐승이 후회하는 거 봤나? 아니...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기관님은 진심으로 뉘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... 엥? 아... 넌 모르겠군 이 새끼는 이게 두 번째다 내 뒤통수를 갈긴 게 말이야 네? 이 새끼는 목숨을 구해준 나를 좀비 밥으로 주려고 했었지 그땐 그냥 넘어가 줬지만 또다시 이럴 줄이야 이래도 내가 예민한 건가? 그... 그건... 그건... 그건 정당방이네요 인정 흥! 이 새끼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이지 않는 것에 고마워해야지 뭐 회장을 만나는 건 물 건너간 것 같지만 아직은 쓸모가 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도요 회장님 일은 진짜 바빠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맡긴 일도 있고 자기 아들이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네 연락을 안 받는다고? 분명 죽었거나 도망친 거다 너도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게 어때? 요지경 세상에 윗사람이 어디 있고 부하직원이 어디 있나 아이 참 아니라도 아저씨들 얘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하하 그... 그런 게 아니고 어... 저... 저 아저씨들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너 경계 때마다 저게 뭐냐고 물어보던 교도소 있지 방금 그 아저씨가 그 교도소의 부서장이다 마트에서 농상 죽일 때 잠깐 함께 움직였었지 그럼 그때 말했던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게 아...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... 어... 범죄자들이라는 게... 시방 뭐 그런 말 모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니 막말로 죄가 죄를 짓습니까? 사람이 짓는 게 죄입니다! 전과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큰 문제지만 저희에게 미리 얘기하자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!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? 뭐요? 아따 시방 이런 호로 잡놈을 새끼들이 우돌이 도와준 건 새까맣게 잊었나 보네 응? 뭐라고 하셨습니까? 듣자 듣자니까 정말? 그,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나쁜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자네들을 왜 구해줬겠어? 응? 응? 총이랑 두돈반 때문 아니었어요? 아, 아니야! 이런 난세에 서로 돕고 살려는 의미였지 자네들도 방금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우리랑 잘 지냈잖아! 그러니까 왜 그 말을 미리 안 해줬냐는 겁니다! 세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하나같이 숨기지 않았습니까? 이건 다분히 저희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닙니까? 저,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!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여태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삐딱하게 쳐다보는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?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빵 한 조각 훔친 걸 수도 있잖아요! 그, 그건… 아니, 저 아저씨는 비리로 들어간 국회의원일걸? 그리고 아저씨는…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무슨 명단에 인적사항까지 싹 다 올라가 있던 사람이구요 어, 어…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이… 이름이 분명 신의 아니었습니까? 응? 명단? 무슨 명단이요? 저를 어떻게 하셨대? 어… 뭐… 이 다음에 제대로 얘기해보죠 사실 나도 모르니까… 아무튼!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갱긴다는 겁니다! 이,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차피 안에 있는 김규관이한테 다들 볼 일 있던 거 아냐? 알다시피 기관이도 이곳 매장도 결국 내가 있어야 접점이 있는 거라고! 안 그래? 털어놓지 않았던 건 미안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일단 접어두고 움직이자고! 어때? 그렇지만 이미 진상을 알게 된 이상 저희도 예전처럼 다가갈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… 솔직히 그렇긴 하겠지… 어, 오… 총 주세요 못해도 그건 저희가 들고 다녀야겠어요 뭐요? 이건 경우가 아니지? 우릴 아주 시정 잡배로 보는 거 다녀! 아, 아… 네네, 드려야죠 그, 그걸 왜… 어차피 우리 중에 군필은 없잖아요 쏠 줄도 모르는 총 이참에 쿨하게 넘기는 척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총을 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악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 잘 아시죠? 이걸로 그 부소장인지 뭔지 아는 아저씨가 한 말은 잊어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분열해봐야 좋을 것 하나 없잖아 안 그래? 네, 알겠습니다 그놈! 일단 인터폰이 고장난 것 같으니까 문부터 뚫고 올라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? 그래! 이딴 문자 화끈하게 뜯어버리자고! 다들 들었지? 나다 싶으면 나와라!